찜닭 직접 만든 찜닭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찜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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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당근 부드러워 꾸덕꾸덕 너무 맛있어 맛있어 예수 네수 예수 슬쩍 음 으 으 으 으 으 당면이 생각외로 빨리빨리 먹어지고요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다음에는 한 봉지 다 넣어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찜닭 만드는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신쿡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해봤으면 하는 요리나 만들어봤으면 하는 요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